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모양을 보시면 궁도가 너무 좁아 보이죠? 사는 궁도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럴때는 아주 특별한 수를 둬야 되겠죠. 흙이 사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구치는 수는 가볍게 그냥 찌르고 여기만 집어도 둘것이 없죠 궁도가? 안되겠습니다. 그럼 막는 수는 이건 오궁도죠? 너무 쉽게 잡힙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아이고 날 죽여주세요 하고 이건 안되겠죠? 그러면 궁도를 넓혀서는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도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첫수가 이쪽을 두는 수가 급수에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한집을 만들구요. 살았어요. 이쪽으로 두면 이것도 살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이 꽁스러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확 집어버려요. 이때 당황하면 안됩니다.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건 안되죠? 들어가서? 양단수가 있어서 안되요. 여기서는 이쪽을 이어서 여기다 한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흙 일로 두고 백이 이런식으로 집으면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집을. 그래서 집이 좁을 때는 이렇게 비상수법, 백이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빅이 됩니다. 빅으로 살죠?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